네 안녕하십니까 다섯번째 인형문을 통해서 배우는 구어체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사 또한 지겹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사회의 한 문제 아닌 문제인데요 우선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luding lifers who have served long periods of time and people with violent offenses is a waste of human life said Michael Biehn, one of attorneys who filed the emergency motion People make terrible mistakes, but how many years must someone stay in a dangerous situation to make her for the horrible mistake? 이 변호사의 얘기고요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단어 살펴볼게요 include는 포함하는 거고 x는 바깥이니까 exclude 하면은 무엇인가를 빼다 어디에서 포함시키지 않다? 제외, 배제하다 life는 삶이죠 목숨, 생명 so life for, 뭐뭐하는 사람 그래서 감옥에, 이거는 비격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신형 so life imprisonment 평생 감옥에 있는 그런 어떤 형량을 받은 사람 life for 종신형 재수자를 life for 라고 합니다 serve 하다는 거는 뭐 많이 우리가 쓰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뭐 음식을 제공하다 serve 그 다음에 테니스에서 serve 할 때도 serve이고요 여기서 serve 하다는 거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so serve 다음에 뭐 I serve 10 years for 뭐 뭐 뭐 하면은 나는 뭐 뭐 때문에 뭐 뭐에 대해서 1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이 serve을 쓸 때는 당연히 뭐 뭐 감옥에서 또는 뭐 뭐 어떤 뭐 범죄 때문에 이런 말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무작정 serve 했을 때 뭐 복역의 의미는 아니고요 violent offense violent는 폭력적인 거죠 아주 거칠은 그래서 violent offense를 만약에 저질렀다 하면은 폭력, 강력 그런 위법, 범법, 행위, 범죄를 가리키겠고요 attorney, 변호사 motion은 뭐 어떤 움직임 뭐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motion 위에서 내용은 뭐 긴급 발의 그래서 어떤 법안에 되기 전에 이러한 어떤 것을 한번 제안을 하니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고 하는 거 그게 motion이 되겠습니다 make up for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거죠 그래서 for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앞에 놓은 사람이 뭐 보상하다, 벌충하다 그 대개 이제 이것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의 뭐가 돼요 그쵸?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벌충만해하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 보전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xcluding lifers 어떤 종신형 제조자요? who have served long periods of time 그래서 오랜 기간의 시간을 served, 복욕한, lifers, 정신형 제조자들을 exclude, 제외하는 것은 그래서 뭐에서 제외하냐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대한 치료 그런 거에서요 and people with violent offenses 그래서 exclude A and B가 되겠습니다 exclude, 라이퍼하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with violent offenses 그러니까 좀 강력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신형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그 혜택 그러니까 치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Ease 뭐라고요? A waste of human life 인간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요? 이 마이클이라는 변호사고요 그 사람이 뭐랬어요? who filed the emergency motion 그래서 뭐 긴급 발의를 file, 제출한 마이클이라는 변호사가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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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계속 얘기합니다 People make horrible mistakes Make a mistake 하는 것은 실수를 범하다 그런데 horrible 했으니까 끔찍한이 되겠죠 그래서 People make horrible mistakes 사람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But 하지만 How many years 얼마나 몇 년 동안이나 must 해만 합니까 someone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Stay in a dangerous situation 이런 위험한 상황에 머물러야 합니까 To make a fall 벌충하기 위해서 The horrible mistake 그들이 만든 어떤 범죄 행위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벌충,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몇 년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 요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교도소 또는 감옥 그런 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같은 그 재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혜택 조치를 받지도 못하고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러냐고 지금 모션 발의를 제출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특히 종신형 재수자들이야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최소 누군가를 살인했을 테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치료를 우선시 해야 되는지 또는 이런 사람들을 잠깐 내보내주고 물론 그 사람들을 감시는 하겠지만 내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식구나 누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교도소 감옥 그리고 또 흑인이 많은 또는 저소득층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통계에도 정확히 반영이 그들의 어떤 감염이나 또는 사망 그 원인 그런 게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전체 내용은 밑에 오시면 링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읽어보시고요 또 여기서 있는 핵심 어휘 표현 영작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채널 해주시고요 제 사이트에 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가입하신 본인의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용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멘